드디어 이렇게 죽는구나. 물도 없고, 음식도 없고, 엔치로도 안 보이고, 내가 죽는 줄 알고 독수리들이 꼬이는구나. 아, 다행이다. 볼틴 너구랑. 앵무새고기랑 먹어볼까? 이리 오지 못해. 이런, 배고프니까 헛것이 보이는구나. 패치, 나야. 네모바지 스펀지밥. 희망을 버리지 마. 다 잘 해결될 거야. 엔치노로 갈 수 있어. 하지만 엔치노가 없어졌다고. 없어진 게 아니야. 있다고? 믿어야 돼. 믿자. 믿자. 여기가 엔치노라고? 드디어 돌아왔네. 스펀지밥 말이 맞았어. 진짜로 희망을 가지니까 다 이뤄지네 그래. 희망을 가져왔네. 꿈을 가져. 좋은 일 생겨. 희망을 가져. 엔치노로 왔네. 꿈을 가져. 모든 게 좋아. 잘 될 거라 믿으니 엔치노로 돌아왔네. 집으로 돌아오니 기분이 참 좋아. 희망을 가져. 엔치노로 왔네. 꿈을 가져. 희망을 가져. 엔치노로 왔네. 꿈을 가져. 좋은 일 생겨. 희망을 가져. 엔치노로 왔네. 꿈을 가져. 모든 게 좋아. 꿈을 가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퍼티. 넌 내가 마요네즈 싫어하는 거 잘 알잖아. 너 이거 먹을래? 괜찮아. 먹어도 돼. 어서. 난 마요네즈 싫어해. 몸무게가 정상 체중을 벗어나게 되면 마요네즈를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.